안녕하세요 은혁쌤입니다. 여러분 결혼 정년기가 늦어지면서 함께 늘어가는 고민 근데 아이가 잘 생기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거는 결혼을 일찍 했던 저 역시도 했던 고민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바로 반항성 난소증후군 환자이기 때문인데요. 너무 아무렇지 않게 태어나기 얘기를 했나요? 근데 제가 초경부터 해서 생리 주기가 항상 불규칙했어요. 그러다가 결혼 초쯤 한 두 달 동안 생리가 없어서 병원에 갔더니 반항성 난소증후군 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짜 슬펐어요. 아 이게 나는 신혼을 좀 더 즐기고 싶은데 아기 가지려고 했다가 뜻대로 안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굉장히 커졌답니다. 근데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많더라고요. 생리 주기, 난임 이런 걸 치료할 수는 없지만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 요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선 정말 가장 제일 중요한 건 내 몸의 전반적인 컨디션 관리예요. 피곤하거나 무리하고 극심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내 난소도 다 느끼거든요. 이게 가장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컨디션 관리는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아주시면서 임신 성공 혹은 규칙적인 생리 주기를 위해 이것만큼은 챙겨드시라고 하는 것 바로 이노시톨입니다. 어? 이노시톨이 뭐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실제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어려운 말 싹 빼고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노시톨 이노시톨 이거는 우리 몸의 신장, 콩팥 있잖아요. 여기서 자연적으로 합성이 되는 신호 전달 물질입니다. 근데 또 이노시톨의 구조, 그러니까 종류가 좀 다양해요. 관심 없겠지만 살짝 한번 보시면 약 9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 중에 인체 내에서 합성되는 구조와 동일한 미오, 마이오 이노시톨 그 구조로 드셔야 합니다. 이게 신장에서 합성이 되고 체내 신호 전달 물질로 활용이 된다고 했는데 특히 어떠한 신호 전달을 맡고 있냐면 세포에서의 신호 전달 과정을 보시면요. 세포가 있어요. 바깥에서 어떠한 자극이 왔죠? 이 신호를 이 안에서 외부에서 받은 신호를 세포 안쪽으로 전달하기 위한 신호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IP3인데요. 대표적인 신호로는 인슐린으로부터 혈당을 낮추라는 명을 받았을 때 또 남포 자극 호르몬으로부터 남포를 자극하라는 명을 받았을 때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세요라는 명을 받았을 때 좀 더 깊은 세포 안쪽으로 전달해주는 신호 전달 물질이 IP3인데요. 이노시톨은 바로 IP3의 전구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노시톨을 복용했을 때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많이 존재하는 난소 있죠. 난소로의 자극을 좀 더 효과적으로 소용을 하면서 난소의 활동을 좀 더 활발하게 해줄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또한 단항성 난소 증후군일 경우에는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산모인과에서 당뇨약을 처방하기도 하는데요. 이 이노시톨은 당대사의 이상 증상도 좀 경감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인슐린으로부터의 자극. 비슷한 개념으로는 제가 직전에 제작했던 정자 무력증 영상에서 정자의 운동성을 높여주기 위해 코큐텐을 많이 필요로 하고 코큐텐의 장기 복용으로 정자 무력증 개선에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했듯이 이 이노시톨도 난임, 생리불순, 생리전 증후군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기 복용을 했을 때 상당 부분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연구자료를 한번 볼게요. 92명의 단항성 난소 증후군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A 그룹은 미오 이노시톨 4g 플러스 엽산 400마이크로, 그리고 B 그룹은 엽산 400마이크로그램 만을 16주간 쭉 복용해본 결과 이노시톨을 복용한 A군에서만 생리 주기가 눈에 띄게 짧아지면서 배란 횟수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A 그룹에서만 렙틴 호르몬의 수치가 감소하면서 체중이 줄어들었고 LDL 감소, HDL 증가라는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효과까지 보여줬습니다. 이노시톨 복용으로 난소가 좀 더 활발하게 작용하면서 배란 주기가 개선되고 난자의 질이 개선되면서 그에 따라 당연히 임신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실제로 산부인과 선생님들도 많이 추천하는 영양제 중 하나라는 거 여러 논문에 따르면 미오 이노시톨 4g을 매일 꾸준히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번 제품이 제가 의뢰가 들어온 것도 있지만 약국에 오셔서 간혹가다 찾기도 하는 영양제거든요. 아마 조금만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이노시톨계의 판매왕입니다. 뭐 거의 인지도가 넘버원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이노시톨이든 뭐가 됐든 하루에 4g이요? 이거 되게 적지 않은 양이거든요. 만약에 500ml짜리 캡슐이라고 치면 8알을 먹어야 돼요. 그렇게 먹기 힘들다 보니 저는 웬만하면 가루 분말로 되어 있는 제품으로 드시는 거 추천이요. 하루에 2포씩 드시는 거고 이 성분 자체가 천연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핀란드의 사탕무에서 추출을 했다고 하는데요. 천연 성분이다 보니 위장장애가 보고된 바는 그리 크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노시톨 외에도 우리 임신 준비에 필요한 엽산이 있잖아요. 엽산이 하루 섭취량 400마이크로로 충족을 하고 있고 비타민 B군도 하루 섭취량 기준으로 100%를 충족하고 있는데요. 번성분이 원산지가 공개되어 있고 중국산이나 일본산이 함유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제가 한번 필요에 따라서 영양제 추천 조합을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 임신을 준비 중이라면 미오 이노시톨 플러스 엽산을 같이 드시면 좋겠어요. 그 기준에 따르면 마이시톨 이 두 포를 드셨을 때 미오 이노시톨 4g 엽산 400마이크로그램 모두 다 충족을 합니다. 임신 준비하거나 초기에 엽산이 필수인 건 이미 너무나 다 많이 아시죠. 태아의 신경관 결손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드실 영양요소인데요. 마이시톨로 임신 준비 3개월 전부터 해서 임신 초기까지 쭉 드시는 방법 권해드릴게요. 두 번째 생리 불순 혹은 생리 전 증후군이 심한 분들 이런 걸 좀 개선하고 싶다면 미오 이노시톨 그리고 또 마그네슘 함께 드셔보세요. 불규칙한 생리 주기를 좀 정상적인 주기로 맞춰주는 연구 결과 말씀드렸잖아요. 미오 이노시톨은 쭉 복용을 해주시고요. 그와 함께 마그네슘도 같이 챙겨 드시라고 하는 이유는 마그네슘이 전반적인 몸을 좀 진정시키고 안정화하는 데 도와주는 미네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육의 과도한 긴장 대표적인 게 눈이 떨림이 있죠. 그와 함께 예민한 신경을 가라앉혀줄 수 있고 예민해진 난소 또한 좀 진정시켜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심한 생리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나 생리주기 불규칙한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있어요. 마이시톨엔 마그네슘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시톨 플러스 마그네슘 제재 같이 드시면 생리 전 증후군 생리주기의 불규칙함을 좀 잡는 데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양제는 임신 이후부터 드시는 게 아니라 임신 전부터 꾸준히 복용을 하면서 임신을 맞이할 때 내 몸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겁니다. 난인 부부에게는 컨디션 관리뿐만 아니라 영양제는 필수 또 필수예요. 제가 오늘 전해드리는 이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가족 계획에 여성 건강에 좀 더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했다면 구독하면 건강해지는 채널 시기월드의 은희학사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